지하 몇 층이지 지금? 몇 층? 그 애들이 더 있나? 더 내려가는 거 있는 거 같아 어 여깄다 바로 벼보는 거 복서 좀 해야지 이제 시골 가면 뭐 자꾸 시골 가면이야 오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내가 오늘 몇 개 살라고 적어왔는데 아 근데 읽을 거만 사 오빠 침대 옆에 있는데 오빠 안 읽더만 읽을 거야 먼저 엄청 싸워가지고 목이 두꺼워 책 고르는 것만 봐도 너랑 나랑 관심 분야가 아예 달라 어우 씨 너무 무서웠다 왜 너무 두꺼워서? 오빠는 책 고르는 게 완전 경제 약간 그런 쪽이고 나는 그치? 난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얼마 나왔어? 10만 9천 3백 아 진짜 시골 가면은 내가 책 열심히 읽는다 아니 근데 왜 있잖아 기준이 올해 새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시골 가면이야? 그리고 술도 이제 좀 줄이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집들이 초대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어떻게 술을 줄인다는 거야? 술 안 먹고 집들이 할 수 있잖아 그게 내 오빠가? 아 배고파 근데 살은 킹크레비도 많은데 맛은 대기가 더 맛있지 않아요? 그런가? 그럼 이거 얼마나 시켜? 두 명인데 3kg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럼 대게? 대게는 안 하니까 대게 먹자 그러면 이거 대게로 할 건데요 어 네 고객님 이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 네 주문하시면은 저희가 대표님이 직접 공수해 오신 대게 킹크레비를 앞서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찌는 시간 동안 코스 음식이 같이 진행되는 식으로 나오세요 대게 한 3kg 정도로 할게요 찌는 시간에 대략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음식 바로 같이 준비 되겠습니다 네 식전 샐러드하고 게살 좀 먼저 올려드릴게요 아우 예뻐라 그리고 지금 식전 에피타이저인데요 백목이 버섯이랑 매실 청해져는 토마토 그리고 마우새우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입시오 네 야채를 먼저 먹는 게 좋대 이거 백목이 버섯이래 난 너의 식감 좋아하는데 맛있네 에피타이저라서 달 새콤새콤해 새콤새콤해 입맛도든해 알갈비 제가 다행히 함께 먹은 계절 새콤새콤새콤샤 음 음 음 네 지금 올려드린 회는 황새치 연어 네 완도산 저희가 3kg 이상 쓰는 광어 올려드렸고요 대광어예요? 네 대광어예요 대광어 엄청 좋아하잖아 갓김치하고 토마토 냉채 올려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직접 담근 갓김치고요. 이건 이제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안에 보시면 이제 토마토를 파서 안에 저희 주방장님 특제 소스랑 해파리랑 기타 등등 해물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게 예쁘다.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어우 새우도 들어있네. 다 망가뜨렸네. 나는 뷔페 가도 해파리 꼭 먹거든. 이 식감이 좋아. 이거 과자 먹어. 맛을 읽고. 대광어. 확실히 그냥 광어랑 대광어랑 차이 있는 거 알지? 응. 훨씬 찰지잖아. 간장.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그치? 이게 대광어맛을 알면은 그냥 광어랑 못 먹어. 응. 촉장 찍어서 맛있지? 맛있지? 응. 난 오늘 먹어볼까? 응. 이거 나 먹는다. 안 돼. 너 이거 좋아하잖아. 뭘 안 돼. 내가 먹게 진짜 인자. 인간적으로. 뭐가 인간적으로야? 이거 뭐 황새칫살이라 그랬나. 쫀득해. 좀 더. 다음 음식 완료되기 전에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다음 음식으로 대게 파스타. 응. 사진 찍어야지. 뭐 나올 때마다 찍냐? 사진. 예쁜 건 찍어야 돼. 봉골레 크림 대게 파스타인가? 이게 무슨 면이지, 오빠? 면이? 잘 몰라, 그런 거는. 아, 대게도 줘야지, 오빠. 응. 응, 그래요. 대게부터 먹어야지, 얘. 크림과 대게의 갓난. 수요일이 꽉 찼어. 이거 원래 수요일 너무 꽉 차면 따기 힘든 거 알지? 응. 맛있네. 맛있네를 몇 번 안 해냐며. 아, 이거 자본주의 맛있네 아니야. 진짜 맛있어. 너는 너무 우바 아니야, 그거? 우바.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예쁘다, 이러면서. 아니, 이거 토마토 빨간색, 초록색, 막 이러니까 예쁘잖아. 오빠, 나도 이제 꽃 좋아할 나이야. 너 그럼 저기 해봐. 꽃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라. 그건 좀 있다. 그건 좀 할 수 있다 해야 돼. 아파트 화단에 있는 꽃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 이게 좀 과정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나이때는 이제 아기들 사진을 많이 해놔. 아기들 사진을 많이 해놔. 그러다 텅 지나서 이제 코스로 벗기고. 거의 국밥처럼 먹고 있었네요. 이거 꼭 스프 같아, 그렇지? 네, 주문하신 대게 3kg 2마리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다치듯이 오징어, 오징어, 피클 올려드렸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게. 간장 안 찍고. 갑자기 결골 먹방이 되는데. 맛있다. 진짜 수혈이 꽉 찼네, 그치? 안 빠져라. 손가락을 쓸 수밖에 없어. 맛있다. 게장에다가 다 찍어가지고. 게장 소스에. 계속. 뜨겁다. 찍었어. 우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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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빠. 응? 왜? 뭐 퍼먹으면 좀 있다가.. 어머, 어머. 아니, 아니. 나 뭐. 그 퍼먹으면 좀 더 밥 깊을 때 어떡해. 음. 웃기다. 맛있지?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야 어때? 자상해? 새해부터 자상해지기로 했어? 올해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가 맞아? 진짜 괴로울 때가 있거든? 먹방 촬영할 때 지켜보기가? 그게 딱 그런게 핑크랩이랑 이런거 봐요 이런 해산물이랑 소고기같은거 삼겹살 꺼먹을 때 있잖아 냄새 네 오빠 솔직히 그거잖아 나 물가지러가고 그럴 때 삼겹살 옆에 먹으면 주워 먹잖아 맛있어 이러면서 요리할때도 하나씩 주워 먹지 이거 조금 못생겼으니까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원래 그냥 뭐든지 해로 바로 먹어야 맛있어 내가 브이로그를 좋아해 브이로그랑 같이 먹을 수 있잖아 당연하더라 오빠 우리 대게 좀 띄워 맛있어 오빠 먹는거 좋아하잖아 이런거 먹을 때 행복해? 당연한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거 아니야 오빠 먹는거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 먹을 때 행복한거 몰라 나는 먹기위해 덤보는데 그래? 맛있는거 먹기위해 오빠네 가족하고 우리네 가족 먹는거 되게 좋아하는거 같아 오빠네 가족하고 우리네 가족하고 먹는거 되게 좋아하는거 같아 근데? 밥을 먹어야 맛있어 medicine 거의 임신 8개월이다 말고지 오빠는 왜 내 배를 그렇게 봐? 왜? 왜 내 배를 그런 눈으로 보냐고 과소러워가지고 그래 난 많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배롱 튀어나온 거 네 김치하고 김이랑 같이 싸서 드시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꽃게탄. 마이블 꽃게탄이네. 날치아를 넣었던 톡톡톡이네. 매다. 맛있다. 울라그랴. 맛있어. 진짜. 오빠가 카메라에 안 나오니까 되게 아쉬운 게 여기에 김 묻히고 대게 묻히고 이러거든요. 지금도 못했어? 못 찍어서 아쉽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혹시 디저트를 올려드려야 돼요? 아. 네네. 좀 이따 드릴게요. 지금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래 김 밑도요? 여기. 나 김 밑도 있다. 입가심 레몬에이드랑 오렌지 올려드릴게요. 저 직원분들 웃으시잖아. 한 장하고 있는 거지. 한 장하고 있는 거지. 한 장하고 있는 거지.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 아니야. 응. 하나야. 한 장하고 있는 거지. 사주기를 한 번 consum지. 한 장하고 있는 거지. 한 장하고 있는 게 없이節. 전원한 niche. 김 김밥. 김 김밥. 오렌지. 남깁이. 김 мяс. nyt. 김 김밥. 김 김밥. 김 김밥. 김். 김 김밥. 김 김밥. 야채도 오빠는 당근하고 이런 거를 넣어서 해주시네 그치? 날치알하고 이런 거 넣어가지고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내장을 좀 많이 남겨야 돼 근데 지금 이것도 충분해 너무 고소해 다 먹었다 오빠 여기 위에 내장이 이거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빠 내가 액기스 한 숟갈 줄게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액기스인데 준다 진짜 솔직히 액기스지 이거 너 배불러니까 내가 먹어줄게 아니 여기 오빠가 좋아하니까 근데 거의 있잖아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맛이야? 아니 오빠 액기스 준다 그러면 거의 아니야 너 먹어 그럼 먹고 그 옆에 밥 줘 이러지 않을까? 아니 너 배불러까봐 내가 먹어준 거라니까 거의 대부분 먹었다고 또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아니 거부를 하려나 한 두세 번은 두 번까지 두세 번 난 거부 안해 이런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래 또 줘 또 주자고? 또 주자고? 응 또 달려 근데 진짜 여기 다 괜찮다 인식이 아 진짜로 광고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맛이 없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 거의 꽃게탕 마음에 들어 한 끈 나갔다 아 진짜 배부로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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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만지는 건 줄 알아 여기? 명치 만지는 거야? 아니 여기 뼈 있잖아 여기 갈비뼈 만져지나 안 만져지나 보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되게 배가 많이 나온 거고 갈비뼈가 좀 만져진다 그러면은 오빠 무슨 갈비뼈가 만져져 나 오빠 갈비뼈 야 만져봐 여기 있어 진짜 웃기고 있네 있어 딱딱해 아우 시콤해 나는 탄산 있는 레모네이드를 좋아하거든 오빠 탄산파잖아 탄산파 근데 내가 오빠 이거 봤거든? 청주에도 있더라 청주 있어 원래 여기 나 몰랐어 몰랐어? 왜냐면은 우리는 영상 찍을 때만 먹는데 시장 가서 와서 먹잖아 여기 한 20군데 정도 있는 거 같아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아니 여기 김무도 있고 여기 여기에 새우튀김이 묻어있었어 이게 그리고 코딱지로 먹을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만약에 혹시 영상에 나오면 코딱지 아니에요? 튀김 먹다가 튀김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버스락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 대게나라 음식도 되게 맛있고 밖에 보니까 룸이 되게 많더라고요 작은 방도 있고 큰 방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나 뭐 회식 특별한 날에 한번 와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처음 와봤지 여기 오빠도 처음 아냐? 지나가다는 봤지 지나가다는 나도 봤어 건물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그치? 응 하나 둘 셋 카메라가 왜 이렇게 뿌였냐 이거 카메라가 왜 이렇게 뿌였냐 이거 카메라가 왜 이렇게 뿌였냐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뭘 찾고 있어 못찾지 지금 못찾지 지금 형도 촌놈이 이어가지고 다 너무 신기해 뭐가 신기해 옷가게인데 그냥 눈 돌아서 눈 돌아서 가가지고 지금 눈 돌아서 가가지고 지금 어떤게 다 잘 어울려 어떤게 다 잘 어울려 여보 근데 흰색은 화이트에 뭐 없는게 왜 물어봐 두개째 두개째 뭐 더 살게 남았어? 우리 꽃이 먹자 너 먹어 난 배불러가지고 아 진짜 못먹어 순댓검씨 먹을래 연세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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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이 먹겠다고 또 그거를 먹고싶어 되게 잔뜩 먹고와서 들어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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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근데 아까 동대문에서 옷 왜 입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저건 짜을리가 없어 저건 그냥 집에서 입을거야 짠거 잘 거신거 없지? 딱 맞네 근데 되게 이쁘다 그치 응 아까 옆에서 잘잤더니 지금 잠이 안와 뭐? 잘잘지라 자 네 이 에헤레 이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